뭐? 다시 말해봐. 엄마. 얼마 못 사신다고. 길어야 6개월이래. 다시 말해봐. 엄마. 좀 있으면 우리 떠나신대. 상체리.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너 나 미워서 장난치는 거지, 그치? 다시 말해봐. 똑똑히 다시 말해봐! 엄마 떠나신다고 고칠 수 없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오빠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고! 오빠가! 오빠가 돌아와서 잘 사는 게 엄마가 제일 큰 소망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엄마가 왜? 잠깐 우리 엄마가 왜? 오빠! 오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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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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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못때가 미쳐 아이고 안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나야 언니 어 왜? 언니 어쩔 거야 형부 저렇게 놔둘 거야? 우리 손님방은 보일러가 안돼서 그렇고 훈제방이라도 가 계시라고 하자 안돼 장사장님 방 잡고 편안하게 있으면 정말로 안 갈 사람이야 거실에서 불편하게 고생해봐야 집으로 돌아간다고 어? 그럼 소파에서 자기 냅두게 해? 어 찬 소파에서 자다가 형부 품으면 어떡해 언니 아이 진짜 아 근데 너 왜 자꾸 누구 보고 형부 형부라고 그래? 누구 마음대로 어? 그러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부르게 되네 이상하네 아이 진짜 어 하지마 형부 형부 아이 진짜 아니 훈제씨까지 이러면 어떡해 아니 그럼 어떡해 어머니가 절대 방 내주지 말라시잖아 그렇다고 그 말씀을 곧이 곧대로 들어요? 사실은 나도 내드리고 싶지가 않아 우리들한테 민망하지도 않으신가? 어떻게 저렇게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계실 수가 있어? 민망할 건 또 뭐 있어? 흠제씨 아버지신데 아이 몰라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자기 혹시 지금 질투하는 거? 어머님 뺏기는 거 같아서? 어? 아 그런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암튼 아 그래도 이러면 안 돼요 어른한테 가요 가서 말씀드려요 응? 싫어 아이 가요 가서 이 방에서 같이 주무시자고 말씀드려요 난 이모님 방에서 잘게 오늘 싫어 아이 진짜 일로 와 빨리 아이 참 아니 왜 이렇게 길고 있어? 왜? 뭘 먹었어 아 또 먹어 아 말씀드리자 싫은데? 예? 나 그냥 여기 있을 건데 아 아버님 그러시지 마시고요 쉿 아 이 대리 아까 어머니 경고 못 들었어? 누구든지 나하고 얘기 거는 사람 가만 안 둔다고 그랬잖아요 괜히 어머니한테 혼나지 말고 올라가요 아니 사장님 이러고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올라가서 편하게 자겠어요 어우 야 너 지금 나 걱정해 주는 거야? 어허허허허 이거 정말 감동인데 야 내가 여기 쳐들어오기 잘했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허허 야 인마 너 이 대리하고 불같은 연애 했다면서 그렇게 감이 안 잡히냐? 예? 아 내가 여기 불편하게 있어야 네 엄마가 날 허락하지 방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워있어봐 네 어머니가 나 쳐다보기나 하겠어? 올라가 어? 자 내 걱정은 말고 두 분이 올라가서 어묵한 시간들 보내세요 아휴 아버님 아 진짜 사장님 굿나잇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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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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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침 6시까지 출근을 하래? 어, 그때 반찬 재료들 오는 시간이라 재료 받아서 손질하는 것부터 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행규씨, 지금 어머니께 전화하려는 거죠? 네, 아니 6시까지 출근하라는 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은 늘 해오신 일인데요 며느리로서 돕는 게 당연하죠 며느리면 뭐 무조건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시어른드 도와야 한답니까? 아, 줘보세요 아, 진짜 어머니 진짜 점점 왜 그러셔 아, 이미 줘요, 폰 안 되겠어 아, 줘보세요, 전화 아, 안 돼요, 형 안 돼! 전화하지 마 어머니 항의하려면 내일 사무실 가서 하든지 직접 찾아가서 하든지 해 아무튼 우리랑 있을 때는 절대 아무 항의도 하지 마 산옥이 얘 우리가 다 뒤에서 시킨 걸로 오해한단 말이야 아, 그래도 지금 항의하지 않으면 내일 혜주씨 새벽같이 가게에 나가야 하잖아요 응 할 수 없지 뭐 심통맞은 시어머니 둔재지 뭐겠어? 엄마 아, 엄마 아, 진짜 그리고 이섭아 그럴 수가 있어? 네? 우리 집 음식이 아무리 맛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아침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탈출해서는 몰래 아침을 사먹을 수가 있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맞아요 내가 아침에는 어머님이 계셔서 미처 얘기 못했는데요 형규씨 그거 너무한 거예요 몰래 그러는 거다 진짜 서운해요 아, 혜주씨 혜주씨 그건요, 그 사실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있잖아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집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반항을 할 수가 있어? 여기 밥이 어지간해야 먹든지 말든지 하죠 예,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아침밥도 그렇고 아침에 욕실 쓰는 문제도 그렇고 제가 아직 적응이 좀 안 돼서요 밖에서 아침도 사먹고 사우나도 가고 했는데 저 내일부터는 적응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저씨 하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좀 불편하긴 하겠다 거기다 화장실도 하나잖아 아침에 산이가 화장실을 좀 오래 쓰잖아 그치? 늦었네 들어가서 자 네, 어머니 그럼 쉬세요 잘 자요, 혜주씨 저기 오늘은 산이 저 방에 재울게요 그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산이 재운 거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 산이가 잘한다고 자는 애가 아닌데 자네? 산이 오늘 친구들이랑 스케이트장 다녀와서 피곤하대요 그래요? 산이 깨기 전에 우리 빨리 움직이자 산이 깨기 전에 우리 같이 우리 같이 너무 무서워 이 시각은 우리 같이 아 5만원 잔다니까? 어? 사..사니 안 잤어? 잤는데 깼어 방금 어쨌든 오빠랑 전 좀 떨어져서 지내기로 했어요 아이고 매장 안고 아이고 저기 체리아가 짐 싸는 거야? 어 청소할 때마다 자꾸 눈에 걸려서 에휴 침대도 그냥 확 그냥 치워버려야겠어 에휴 참 이 방송은 그냥 걔들 까르르 깔깔깔 웃던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한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아버지 아휴 참 이거 봐 이젠 환청까지 들리네 아휴 그러게 아니 근데 환청도 둘이 같이 들을 수도 있는 거야? 어? 아 그러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체리? 어?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가 어쩐 일이냐 이 밤중에 어? 아니 아니 저 저 체리아가 아 혹시 착각하고 저 이쪽으로 퇴근한 거 아니에요? 어? 저 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응 아뇨 엄마 제가 선물 가져왔는데 선물? 야 너 이게 선물 이러려고 그러지 땡 틀렸습니다 선물 등장하세요 우리 약속한 대로 잘 할 수 있지? 어 절대 울거나 슬픈 표정 지으면 안 돼 엄마 병 아는 척 해도 안 되고 너도 조심해 어허 모하나 선명의 등장 엄마 아빠 엄마 병순아 아이고 아이고 병순아 아이고 이 녀석 아이고 아니 이 녀석 봐 이거 어? 그 수염 아이고 까친해져가지고 이놈 엄마 니들 뭐 하는 거야? 니들 지금 쉬워하는 거야? 아니 둘이 갈라서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둘이 나란히 들어와? 엄마 저기 그건 쉬워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랑 저 다시 합치기로 했어요 어? 아 그럼 두 사람 이제 화해한 거예요? 네 화해를 해? 진짜야? 네 저희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어요 엄마 아이고 아이고 이 놈 자식 이러봐 이 놈아 이놈아 이놈아 그럴 거면서 그럴 거면서 엄마 아빠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놓고 그 난리를 친 거야 아이고 이 놈 자식 아이고 이 놈 자식아 이 놈 아이고 우리 막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가들 이제야 돌아왔구나 응? 그래 아이고 아이고 그래 엄마 아직도 화났어? 와 밥 줄게 엄마 밥 먹자 밥 밥 밥 하하하하 그래 그래 형선아 형선아 잘 왔어 잘 왔어 응?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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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그럼 얘네들을 뭘 해줘야 되나? 이 비빔밥을 또 주나? 아이고 추운 데서 온 애들을 뜨끈한 국물을 먹여야지 만둣국들이나 먹어 어쩐지 육수를 뽑아놓고 싶더라 나 만둣국 너무 좋아 우리 엄마 만둣국 야 가서 손이나 씻고 들어와 그래 철이야 가서 손 씻고 오자 어 가만 가만 아 그럼 그럼 난 뭘 하나 어? 난 뭘 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정신없어 저기 저 반찬이나 좀 꺼내줘 아 그렇지 그렇지 아유 이게 반찬 반찬이 있지? 반찬이 우리 경순이랑 체리 아가가 좋아하는 게 어 그렇지 여기에 어 이 낙지 젓갈하고 요 요 요 요 장도림 하고 또 콩장하고 여기 이렇게 르 르 르 르 르 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일단 집에 가고 내일부터 와 있을게. 체리야 우리가 굳이 이러면서까지 엄마를 속여야 될까? 당분간만이라도 엄마 제일 큰 소원이 우리 둘이 다시 합치는 거잖아. 최대한 노력해보자. 나는 괜찮지만 넌 일단 집으로 들어가면 다신 나오지 않기로 아버님하고 약속했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한방에서 지내도 괜찮겠어? 아무 사이도 아니야? 진짜 그래 오빠?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는구나. 쉬어. 갈게. 차 타는 데까지 바래다 줄게. 하루가 지나고 내 시계는 멈추고 오늘도 그 일을 내 되뇌어본다. 또 하루가 더 가고 보고 싶었다 체리야. 얼굴이 왜 저래. 얼굴이 왜 저래. 잘생겼던 얼굴이. 들어가. 너 택시 타는 거 보고. 추워? 너는 길을 잃고. 아니. 택시. 갈게. 네가 오는 길목에 내 발자국을 심어 큰 자리를 밟고서 내게 오는 길에 심장에 멈출 만큼 거친 바람이 풍데도 주여. 또 하루가 가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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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빠 진짜 대표 아줌마 집으로 간 거야? 아유 세상에 니네들도 아니고 우리 장사장이 아유 우리 웅이가 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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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리한테 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네 제리야 너 너 아버지한테 빨리 전화해서 빨리 좀 오라고 해 이 할미 다 죽게 생겼다고 어? 어? 어 할머니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잘 굴려야 돼 할머니 아빠 재원 찬성 하셨다며 그야 그렇지 그럼 할머니가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시크하게 대응하다가 허를 찌르는 거야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계획을 세워볼게 거실 썰렁할텐데 우리 아버님 이불 한 채 더 갖다 드릴까? 어차피 지구진건 하나도 안 변했어 이 타이밍에 손잡으면 또 놀란 척하고 달아나겠지 아 참자 장철웅 아 수고하고 아 아 아이들 아 이불 이 아이 아멘 엄마 떠나신다고! 고칠 수도 없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오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고 오빠가 오빠가 돌아와서 잘 사는 게 엄마 제일 큰 소망이라고 아이고 이제 형순이도 돌아오고 자기 오늘은 다리 쭉 뻗고 자겠네 그러게 돌아온 건 좋은데 까칠해진 걸 보니까 속이 미어지네 에휴 저기 내일부터 체리아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 다 괜찮아지겠지 그러게 근데 저 형순이 저놈이 나한테는 제일 시원찮은 손가락이야 제 형 누나같이 그냥 야물딱 지지도 못하고 착하기는 또 오지게 착해가지고 에휴 엄마 어 왜 뭐 왜 아니 형순아 왜 엄마 나 오늘 이 방에서 같이 자면 안되나? 에? 아니 내 방 보일러를 안 틀다 틀어서 그런지 춥네 아이고 맞다 아이고 내가 네 형방이랑 네 방이랑 그냥 밸브를 다 잠가놨지?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참 야 야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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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가운데로? 아이 그냥 여기서 잘게요 아이 그래 아이 애기도 아니고 그래 이쪽에서 자 그래 아니야 일로 들어와 아이고 궁댕이가 똥똥 얼었을텐데 당신이 저놈 아이고 참 아이고 미안해 그래 그래 이리와라 응? 일로와 일로와 그럼 일로와 일로와 아이 엄마 아빠 불편하실텐데 불편하기는 너 중학교 때까지 안하는 우리 셋이 이렇게 안방에 많이 잤는데 뭐 아이고 우리 저 아랫방 다 세줬을 때 그랬지 아 형규 시험 때는 형규 걔가 그냥 완전 까칠해져 있어서 얘가 우리 방으로 도망오고 그랬지 자 자 눕자 누워 응? 그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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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누우니까 옛날 생각 나네 어 그치 자기야? 그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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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순이 요 순이 요 순이 아이고 우리 막둥이 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에이그 순이라고 이름을 지어갖고는 그냥 에이그 사내 녀석이 순에 터져갖고 어 uh 아이고 아이고 embarrassed Jon이 쏟은 애 아니 아이고 뭘 순에 터져 착한 거지 결국에는 착한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응?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걱정 많았지. 나 집 나가서. 죄송했어요. 니가 돌아와줘서 난 고맙지. 1년 뒤에나 돌아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어릴때랑 똑같이 생겨가지고는. 아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형순이 자장자장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네. 그래 주던가. 우리 애기 우리 막내 이 착한 놈 자식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 저희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엄마 엄마 나 좀 깨우지 어떡해. 엄마야 너 아직 안 갔어? 내 방에서 들으니까 알람 소리 들리길래 너 계속 관절했지. 해주시 해주시. 그러고 가게요. 이게 뭐야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있어. 아침 하세요? 어 오늘은 탈출하면 안 돼. 네. 아니 너는 어떻게 첫날부터 지각을 할 수가 있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알람 맞춰놓고 잤는데요. 제가 잠은 깼는데 꺼놓고 다시 잔 건지. 그러니까 샘이 말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알람을 꺼놓고 다시 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아침잠이 좀 많아서요. 자기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새색씨를 아침 6시부터 출근하게 한 자기가 좀 심한 거지. 어? 형규 아버지. 나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새벽 5시 넘어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이 시집 와서 우리 어머니가 무서워가지고 새벽 4시면 발딱 일어났어 내가. 아유 참. 앞으로 이 소리를 또 얼마나 할래나. 어? 아니야. 새하가 배고프겠네. 아침이나 먹자. 어 그래. 나랑 가서 아침 하자. 아 예 어머니. 그래요. 우리 밥 먹어요. 응? 여보세요 아까. 아 당신은 여기 정리 좀 하고 와. 우리 둘이 먼저 갈 테니까. 어? 어. 어. 네. 아휴. 아이고. 야 니가 아침 하는 거야? 아휴. 형수 씨 왔네요. 아 형수님 안녕하셨어요? 이야 우리 형수님 그새 더 이뻐지셨다. 아. 그래요. 야. 형수 나 넌 나가. 어? 앞으로 우리 집 아침은 나랑 네 형수가 할 거니까 넌 여기 얼씨도 하지 말아. 아이 엄마. 체리랑 있을 때도 나랑 체리가 다 도왔는데. 네 형수는 돕는 수준이 아니야. 나랑 같이 집도 하는 거지. 얼른 나가. 어 형기야 왜? 아이고. 뭐? 야 니 색시 막 부렸네. 뭐 먹을까 봐 걱정돼서? 알았다. 그래 살살 할게. 알았어 알았어. 응. 어이구 참. 출근합니다. 출근합니다. 저녁에 봅시다. 어머 형부 아침도 안 드시고 출근하셨나 보네. 네. 그러게. 밤새 여기서 주무시고 형부 지금쯤 삭신 되게 쑤시겠다. 그치 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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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시고 아침 드세요. 네. 할머니 일어나셔. 아빠 아침도 안 드시고 달려오셨대. 응? 아니. 아침으로 안 들어? 어? 아 장사장. 아침도 안 먹고 온 거야? 아니 미수왕이 아침도 안 줘? 아니에요. 어머니 이러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일어나자마자 왔어요. 아니 이럴 걸 뭐하러 거기는 가가지고. 아휴. 아휴. 아휴 체리도 이제 도로 이사방한테로 간다고 하고. 나 완전히 독고노인 되게 생겼어. 장사장. 네? 아 체리야. 아빠도 대표님 좋아서 집 나갔으니까 이제 내 마음 이해할 거 같은데. 역시 형순군과는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거냐? 아휴.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 일은 나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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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어차피 말할 텐 연약의 연연lah인', 인사 안 해? 대표님. 저희 아빠랑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으 아니 저희 아빠는 좋아하시면서 저희 할머니는 나 몰라라 하는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장체리 씨, 나 장 사장님한테 강요한 적 없어. 장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거예요. 그래도 손뼉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장체리 씨, 무슨 일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선 하루빨리 저희 할머니랑 원만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머니 지금 완전 병나시기 일부 직전이에요. 장체리 씨, 지금 이런 태도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 아닌가? 엄연히 여긴 회사인데 의논할 상황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나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대표님. 장체리 씨, 얼른 대표님께 사과드려요. 지금으로선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장체리 씨... 어? 대표님, 저희 아빠한테 프로포즈도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제 엄마가 되실 텐데 예비 딸로서 이 정도는 의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엄마를 만나러 가진 않잖아요. 신유희 팀장님은 맨날 어머님, 어머님 이러면서 대표님 방에 아무 때나 찾아가던데요. 이렇게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장체리 씨, 이따 나 좀 봐. 아이 진짜... 아니 쟤는... 쟤는 어쩜 지 할머니를 똑 닮았어? 아 나 이거... 나 이거 호랑이 굴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지 몰라. 왜? 아... 아닙니다. 왜? 왜 웃었는데? 아... 어머님이... 체리한테 절대로 안 지셨으면 해서요. 넌 내가 쟤한테 질 걸로 보이니? 아니요. 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진짜... 아우, 내가 지금 너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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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저희 어제 기획회의 한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보고해요, 이대리. 장체리 씨, 지금 디자인 공모전 컨셉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타겟 연령층은 2, 30대지, 5, 60대가 아니야. 아니, 갑자기 컨셉을 왜 바꾼 거예요? 저... 그냥 디자이너로서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장체리 씨. 지금 뭔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장체리 씨, 아직 디자이너 아니에요. 인턴 사원이라고. 어쨌든, 다시 고쳐서 내둔지 알아서 해요. 나 회의 들어가요. 나 회의 들어가요. 장체리 씨. 대체 요즘 왜 이래? 아깐 대표님을 들이받질 않나? 아니, 인턴만 하고 탈락하고 싶어? 형님, 저 오늘부터 집에 다시 들어가요. 집? 아, 그럼 형순이랑 다시 합치는 거야? 아, 그래? 형순이랑 화해한 거야? 에이, 뭐... 아유, 그럴걸. 엄마가 좋아하시지? 하여튼 내가 우리 올케 아주 이뻤다 미웠다 한다. 엄마가 형님 걱정 많이 해요. 올케 걱정이겠지. 엄마 좀 자주 찾아뵈세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하, 뭐? 뭐? 올케 무슨 다른 영혼 같은 게 빙의된 거 아니야? 뭐 어르신 영혼 같은 거? 이거 올케 갈 멘트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무채를 이렇게 쳐놓으면 이게... 이걸 뭘 어떻게 하라고? 제가 썰기 이런 거를 잘 못 해가지고요. 어머님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책할 써도 되지 않을까요? 되지, 되는데 이 무생채랑 무나물은 손으로 착착 썰은 무에다가 양념이 그냥 쫙 감겨가지고 맛있는 거야. 그리고 음식을 하는데 이런 기본 썰기도 안 돼 있다는 거는 한글도 못 깨우쳐 쓰면서 학교 다니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아이고 이 찹쌀풀 이거를... 야, 김치 담그려고 만들랬더니 너 이걸로 뭐 떡 해먹을 일이 있냐? 아휴... 아휴... 진짜 미치겠네... 아휴... 아휴... 막상에 확 들어가서 우리 혜주 데리고 나오고 싶구만 추리사둔 쟤 좀 어떻게 좀 해봐 응? 알았지?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저거 다 채 좀 쳐놓고 아까 가르쳐준 대로 멸치 육수도 좀 내놓고 그 겉절이도 조금 담가보고 손님한테 팔 필요는 없어 예 어머니 아유 옥아 아이 그만하자 이제 뭘 그만해 시작도 안 했구만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가게? 볼일 보러 아니 아니 며느리 이렇게 일 시키고 자기는 놀러 가고 어 이제 맘며느리 봤으니까 나도 들러 산으로 좀 쏟아당기려고 왜? 며느님 수고하셔 예 어머니 다녀오세요 당신 혜주 도와줄 생각 말고 가게나 잘 보셔 당신이 대신 채 썰어줬는지는 내가 딱 보면 아니까 어? 아유 진짜 참 아유 오가 오가 아유 저 사람 참 예 산옥이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니? 홍유자 나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얘기하자 아 진짜 너무해 얘 차라리 날 시켜 내가 다 할게 홍유자 너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르냐? 응? 너 분명히 나한테 울면서 고맙다고 했잖아 혜주 며느리 삼아줘서 고맙다고 그거야 그렇지만 혜주 너희 집에 살고 있긴 해도 어쨌든 내 며느리니까 지금부터는 내 관할이야 신경 딱 꺼주셔 홍유자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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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임선호! 어? 어? 저 지지매 어? 어? 야 임선호! 죽겠어 저기 세아가 사서 고생하지 말고 이거 착할 써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 제가 차근차근 해볼게요 저 정말 잘해서 어머니께 칭찬받고 싶어요 그럼 역시 치료가 어렵다는. 임산홍님 다니시는 병원에서 내린 것과 같은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약물 치료를 하면 사실 수 있는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표적 치료제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근데 임산홍님 병의 경우 아직은 연구 중인 단계라 적절한 표적 치료제가 없습니다. 항암 치료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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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우리 뚝딱이 서방 속상했겠네 그 소리 듣고 아니 저 안 속상해요 어머니 딴 데 또 알아보면 되죠 뭐 제가 다른 병원도 예약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알아주는 분이신데요 예약이 많이 밀려있대요 그래도 제가 급하다고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최대한 빨리 편의를 봐주시겠다고 그만해 이제 강섭아 나 이렇게 병원 돌아다니는 거 힘들어 접대 거기도 그렇고 다 똑같은 소리만 하잖아 나 이제는 다 받아들였어 까지깐 이놈의 병 옳대면 와봐라 딱 노려보면서 버티고 있다니까 병이랑 싸우는 데는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대잖아 어머니 그래도 저는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강서방 최대한 다 했어 이 이상도 어떻게 최대한을 해 애썼어 이제 그만해 어머니 아 얘가 짓 어 왜 엄마 맨날 왜는 아휴 왜 그냥 이러다 갑자기 엄마 생각나서 어디 가게요? 아니 밖에 잠깐 왜 그냥 했다니까 왜는 아니 안 하다 하니까 어색해서 그러지 내가 뭐 전화를 몰두 그렇게 안 했다고 아휴 안 했지 그럼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목소리 듣기도 힘든 양반이잖아 네가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어짤래? 뭐 점심은 먹었는데 안 그래? 안 그래? 저 어머니 이젠 다른 식구들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강서방 혼자 알고 있는 거 버거워서? 그것도 그렇고 진혜 씨나 형님이나 아버님이나 모르고만 계시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강서방 원망하려나? 저 원망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엔 그분들도 시간을 줘야겠지 나랑 빠이빠이 할 준비할 시간 그치? 강서방 강서방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있다 얘기하면 안 될까? 나 나 곧 떠나는 거 알면 다들 난리 날 텐데 아파할 텐데 후회할 텐데 나 그거 아직은 못 보겠어서 그래 나 떠나는 거보다도 그걸 보는 게 더 못 견디겠어서 그래 나 욕심쟁이지 응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 강서방 우리 진혜가 날 닮았어 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께서 아직 원치 않으시면 더 이따가요 더 이따가 알릴게요 아이고 어떡할까 아이고 이 속에다가 아픈 걸 꽉 품고 있어서 어떡하면 좋을까 내가 참 이 장모가 참 못할 짓 하고 있네 강서방한테 아니요 어머니 아닙니다 울지 말어 회사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눈 땡땡 부어서 들어갈 거야 눈 땡땡 부어서 들어갈 거야 이 잘생긴 사람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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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자리 알아보는 거야? 어 취직할 때까지는 또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엄마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아니 그 애 먼 데서 찾지 말고 너 일하던 그 식당이나 다시 가봐 거기는 내가 갑자기 그만둬서 사장님 화 많이 나셨을걸 다시 안 써주실 거야 그래도 다시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봐 아 너 거기서 뭐 이것저것 저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서 본사에서도 좋게 봤다며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일하겠다고 얘기해봐 뭐든 시켜만 달라고 그래도 될까 야 먹고 사는 거 앞에서는 그렇게 조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비불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 가장이잖아 좀 있으면 진짜 애 아빠 될지도 모르고 괜한 데 자존심 세우지 말고 먹고 사는 거 앞에서는 그런 거 세우는 거 아니야 내가 형신실 자네를 아주 좋게 봤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나서 얼마나 괘씸하던지 그냥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실은 자네가 다시 찾아와서 통사정을 한다 해도 내가 안 받아줄 생각이었어 근데 아휴 참 아휴 저기 저 때문에 형순이가 손해를 하도 많이 봐서요 걔가 마음 정리한다고 지방에 내려간 겁니다 다 제 탓이에요 어떻게든 얘기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테니까 올라오면 우리 형순이 다시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허드린 일을 시키셔도 걔는 열심히 잘 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부탁드려요 아휴 참 다 어머니 본인 탓이라 그러시면서 어떻게나 부탁을 하시는지 아휴 참 아니 근데 어머님께서 자네한테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아이고 갯돈 갯돈 빵구 나셨구만 자네 월급 가져다가 그냥 몽땅 다 날지 아이고 내가 그 맘 알지 아이고 참 그니까 어머니도 참 아휴 뭐 이런 일도 할 친구들은 많은데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던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다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해 고무장 끄고 아휴 저 참 이동출씨가 제일 문제네, 우리 추리가 제일 걱정이야. 변기 아버지! 변기 아버지! 아니 왜? 왜 또 왜? 나 청소하고 있잖아, 자기가 시킨 대로. 이거 좀 세탁기 돌리라니까 왜 안 돌렸어? 그러고 아니 빨래는 왜 이렇게 반사하고 이거 양말이랑 다 섞어놔 이렇게? 아이 참, 이건 당신이 알아니까 나 못하겠어 이거. 해봐, 형광등도 잘 갈면서. 이런 걸 왜 못해? 아니, 자기 진짜 이제 산적 두목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음식은 새하가 시키고, 집안 청소년 빨래는 다 나 시키고, 우리를 다 그냥 자기 쫄짝으로 만들어 놓고 당신이 아까처럼 그냥 놀러 다니게? 그래, 자기들 잘 훈련시켜가지고 부려먹으면서 나 좀 편하게 살려 그런다 왜? 아이고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이기적인 돼가 그래? 아이고, 나 이기적인 거 이제 아셨어? 이거나 하셔, 잘하셔. 빨래 분리해가지고. 알았어? 응. 아이 참, 저 사람 진짜. 에이. 아이고, 나 진짜. 아이, 참. 아니야. 마음 독하게 먹어야지. 내가 우리 추리를 꾸질꾸질 호래비를 만들 수는 없지. 엄마, 저 왔어요. 아이고, 너 일찍도 온다, 어? 우리 엄마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야, 너 요즘 수상해. 뭐가요?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살랑거리는 거. 야, 딱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대하는 거 같잖아. 에이, 참, 엄마. 내가 엄마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러지. 그래, 너 지은 죄가 많지. 두구두구 갚어, 너. 음, 두구두구 갚을 때니까 오래오래나 사셔. 그래, 오래오래 살면서 너 시집살이 팍팍 시킬 거다. 전 시집살이도 좋아요. 안녕. 아버님은요? 지금 세탁기 돌리는 거 연습 중이야. 내가 요즘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거든. 살림. 저거 봐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꾸만 틀려요. 애쓴다, 애써. 너, 아버지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 알았지? 응, 엄마. 우리 체리 오늘은 뭐 해줄까? 사퇴쯤 해줄까? 기운 펄펄 나게? 응? 야, 너 뭐 해줄까? 어, 엄마. 사퇴쯤 콜? 다 왔습니다, 사장님. 아, 잠들었었네. 피곤해요? 오늘 일이 많았나 봐. 여기 우리 집 아니잖아. 설마 여기서 자자고? 오늘? 체리도 집으로 갈 수 없고 할머니 혼자 계셔서. 그렇다고 우리가 일로 오면 어떡해. 오늘만 우리 도랑치고 가재 잡자고요. 어? 우리는 효도하고 아버님은 거실 생활 청산하시고. 응? 어? 호텔에서 자? 예. 저희 모처럼 분위기 좀 내고 싶어서요. 괜찮죠, 어머니? 어, 그래. 그럼. 모처럼 오붓하게 지내면 좋지. 죄송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어, 예. 그래. 저기 재밌게 지내고 와.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뭐 하긴? 전역하지. 난숙이는요? 아, 처제? 친구 집에 간다고 갔어. 오늘 못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왜? 어쩔 수 없이 오늘 밤은 우리 둘이 어부타게 지내야겠는데 이따 잘 때 침실문 잘 잡고 자요. 그러면 저기 오늘이 우리 장사장이랑 황 대표의 역사적인 날이 되는 건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보단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체리도 없고 혼자 계셔서요. 어? 아휴 우리 혼자 역시 아휴 이 할머니 생각해 주는 거는 우리 손자밖에 없어. 아이고 아이고 어머나 어머 우리 손자가 이 홍시를 다 먹었네? 어머 우리 손자 이 홍시 좋아하는 거는 할아버지를 똑 닮았네 그냥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화가 너 가서 저 홍시 하나 얼른 더 가져오너라 이제 잘 자린데요 할머니 아이고 더 가지고 와 이제 우리 아기 좋아하는 거 하나 더 먹게 아기? 세상에 할머니 저 이제 배불러요 괜찮아요 아이고 한 개만 더 먹어 아이고 저기 세화가 얼른 가서 한 개만 더 가져오너라 물도 좀 가져오고 아휴 우리 손자 목마르겠네 아휴 아휴 같이 해요 준혜씨 아이고 앉아있어 우리 왕자님은 아휴 아휴 여기도 못한다 하 이게 뭔 일이래? 역시 어머님이 할머니 멀리하신 이유가 있었네 아 이거 이러다 나만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어머니만 좋으시겠네 지금 오늘 가게에서 많이 힘들었죠? 아니요 왜 그래요? 아니 손목이 왜 이래요? 아 아 그냥 저 손목이 좀 약하잖아요 원래 잘 부어가지고 저 가게에서 일해서 그렇죠 일 많이 해서 이런 거죠 말도 마 오늘 쟤가 무 한강주리를 다 채치고 왔다는 거 아니야 내가 속상해서 진짜 예? 아니에요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형규씨 형규씨 거기 왜 그래? 어? 아 속초에서 일할 때 다쳤는데 잘 아물질 않네 난 여기서 잘게 어 침대로 절대 안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야 문 열어도 되냐? 엄마 엄마 왜? 고구마 먹으라고 오 맛있겠다 둘이 이제는 그냥 아주 사이가 좋아졌나 보네 딱 붙어 앉아있고 그럼요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이잖아요 어머니 영규야 웬일이야? 저녁 먹게? 아주마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어? 야 영규야 아니 연우리를 보신 게 아니라 무슨 반찬가게 조수 들이신 거예요? 예? 어떻게 무를 한 광주리를 채를 치게 할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 아하 혜주가 이르디? 아니요 그 사람 손이 퉁퉁 부어서 아무것도 못 듣는 거 보고 알았어요 제가 야 경규야 경규야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자 들어가자 아니 어머니 요즘 반찬 같은 거야 그냥 사 먹으면 됐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니? 예? 혜주씨한테 무슨 반찬가게 물려주려고 그러세요? 왜? 걔한테 물려주면 안 되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세요 어머니 혜주씨 음식 만드는 거 적성에 안 맞아 하는 거 아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고 싶어 하는 거 왜 굳이 불러다가 저런 일을 시키세요 저런 일? 형 왜 이래? 아까 아침에도 못 믿어서 전화까지 하더니 이젠 아예 쫓아왔어? 시끄러워 지완대로 집 나갔다 들어온 게 어디서이 뭐? 어머니 저랑 들어가서 얘기 좀 하세요 제가요 오늘은 확실하게 교통정리 좀 하고 가야겠어요 뭐 교통정리? 무슨 교통정리? 형이 뭔데 교통정리를 해 야 이거 안 놔? 어? 안 놔? 근데 이 자식이 진짜 넌 좀 빠지라고 인마 야 형규야 형규야 이 자식아 이 씨 야 형규야 형규야 이 자식아 이 놈이 형규야 너는 맨날 너만 잘랐냐? 엄마가 형수님한테 이 시키기 모아놓기 잘못됐어 엄마는 일생을 고생하면서 해오신 일인데 너는 형수님이면 그렇게 중요해? 야 미쳤냐? 어? 야 너 가출하고 들어오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어? 왜 너는 제껴두고 네 형수한테 반찬가게 물려주는 거 같아서 빈 영상 했냐? 그렇게 좋아 보이면 네가 해 인마 어 그래 잘 됐네 어? 이 백수놈의 자식아 니가 물려받으면 되겠네 그깐 반찬가게 어 신발님 야 야 야 형순아 형순아 이 자식아 이 논무쌈아 이 이놈아 이 이놈아 뭐? 야 이놈아 너 어떻게 그것딱말을 해? 어? 이 놈이 자식이 야 니가 맡아서 하라고 인마 그깐 반찬 가게 나도 그렇고 해주씨도 그렇고 관심 없으니까 극깐 뭐? 뭐? 근데 이 놈의 자식인데 뭐? 극깐 극깐 이 놈의 자식이 이 놈의 자식이 가끔히 어디 형규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개시끔라 야 야 야 야 그만 더 오빠! 오빠! 그만 기다려! 형들 형이다! 왜 이리 안 돼? 형들! 자기야! 엄마! 자기야, 괜찮아? 엄마 어디 안 좋아? 어디 아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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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기야! 괜찮아? 엄마! 내 하나의 사랑 그댄 나의 전부인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대인데 내 가슴이 무너져 내 가슴이 찢어져 그대를 볼 수가 없는데 강훈재 혼자 이렇게 갇혀있게 두면 안 돼! 사장님! 저 괜찮습니다! 영선아! 잠시 사장님! 오빠라니까 내일부터는 퇴근하고 가게로 나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가게 일도 도우라고요? 나만 며느린 아니잖아, 그치? 자기 이제 진짜 막 가자는 거야? 말 나간다! 징괴 징괴해 진짜! 내가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가 있는데! 그럼 아버님 지금 찜질방에 계시는 거야?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게 진짜야? 강훈재 저한테 미안해요! urar 지민이 시민이